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 하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건들 사시면 영수증 받으시죠? 영수증 상관없고요. 영, 뭐야, 문자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날 때가 살면서 물건 산 것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 분께 제가 선물 좋은 걸로 하나 바꿔드리니까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금액이 적으면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누구나 있을 거야. 편의점에서 몇백 원 주고 샀던 거 그나마 기억을 살려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안녕. 자, 딱 5초의 시간 되겠습니다. 5, 4, 3, 2, 3, 1, 땡. 자, 혹시 나 먼저 해보겠다 하시는 분. 선들고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한번 도전해보겠다. 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자, 2,000원 스타트 줬습니다. 자, 2,000원 나왔고요. 2,000원보다 더 안 썼다. 없나? 오, 2,000원 가져가나요? 없어, 없어. 어, 이거 2,000원 가져가는데 여기 없었는데. 자, 2,000원. 없어, 2,000원. 이거 2,000원 가져가나요? 자, 딱 3번째 치겠습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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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산 거야? 모기터 부정거벌. 자, 2,000원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2,000원 가져가고 처음입니다. 자, 1,000원 하시고요. 아, 뭐 2,000원짜리야 뭐 흔한데. 뭐 사셨어요? 그냥 뭐 편의점에서 뭐 사셨네요. 자, 어디 있어요? 2,000원. 어, 2,000원 확인했습니다. 자, 2,000원 이상 요거 하나 증거드리면서.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아, 이런 거 있는데. 고등학교. 신부님, 자, 올라가서 우정사진 한번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희정촬영. 자, 2,000원의 물건. 카메라 볼게요. 좋은 거 가져갑니다. 자, 웃으면서. 자, 우리 2,000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선물 두 개. 이거 오늘 주인공. 어, 우리 지호 불게 돼서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손 빨리 들수록 좋은 겁니다. 갑니다. 지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이 치아의 개수는 몇 개? 손 들고. 네, 제일 빨랐어. 윗이 4개, 아래 2개. 어, 정확하게 위에 4개, 아래 2개를 말씀하셨네. 맞습니까? 정답 그렇다면 위에가 먼저 났어요. 아래가 먼저 났어요. 하나, 둘, 셋. 위에가 먼저 났어요. 어, 정답 그렇다면 위에 오른쪽, 왼쪽. 뭐가 먼저 났을까요? 하나, 둘, 셋. 왼쪽. 아, 축하드립니다. 다 사왔어요. 선물 드릴게요. 잘 하시네. 자, 잘 맞추시네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회사 건배님.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하나, 요거 하나 챙겨드리면서 올라가서 기념촬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카메라 볼게요. 자, 카메라 보십시오.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선물 굉장히 커요. 이거 마지막. 뭐야. 15. 진짜 생일. 하나, 둘, 셋. 1월 15일. 뭐라고? 오늘 정말 뻔는데, 둘. 1월 15일. 1월. 15일. 15일. 아, 땡입니다. 땡. 자, 용기 한번 갈게요. 1월. 10. 딩동대. 그런데 몇 년도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어, 정답. 무슨 요일이죠? 하나, 둘, 셋. 무슨 요일? 하나, 둘, 셋. 자, 혹시 엄마, 아빠 기억하십니까? 존경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몇십의 분? 힛해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몇십? 어, 둘째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엄마, 아빠,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자, 축하드리면서, 자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이 분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친구들, 자, 여러분, 선물 마지막 받으실 거예요. 올라가서 기념촬영, 가지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바라보시고요. 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선물, 나눠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께, 어, 마지막 우리, 아버님께서, 감사의사 말씀, 전하신다갑니다. 우리 아버님 감사의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버님 감사의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지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 그리고 우리 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대양정 성우배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 우리 지오네 가족 인사드리면서, 우리 지오네 가족 앞으로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박수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오네 가족 촬영,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인사. 자,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일어나시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행사장을 찾아오시면서, 주차장 이용하실 분 중에서요, 여기 아파트, 위에 건물 아파트에 주차장,